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와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면서 한 말입니다. 총선을 석 달 앞둔 10점 퇴원한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진애 의원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조금 복받은 기분입니다. 퇴원 소식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오늘 퇴원하시는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에 아직 천우는 남아있구나. 정말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때 잘못됐으면 얼마나 이게 야당한테 말하냐 우리 사회 전체에. 저는 항상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dj의 고난 그리고 또 백범 김구선생을 떠올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암살. 이거는 정확하게 암살 시도고 이거는 살해 시도 아닙니까? 살인 미수 혐의로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테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겨냈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도 행운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 정치 테러 논란에 집중된 게 아니고 막 전원 논란 또 이런 지역 의료계 논란 이런 부분이 또 불거졌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강정 논란 전원 논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환멸을 더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살해 미수 범위 실제로 얘기 나온 거 보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증오 범죄인 것만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오를 다시 또 한 번 증폭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정말 이건 뭐 일부 저는 정파적인 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부추기는 언론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또 걱정이 되고 그러죠.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피해자 김 씨가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체가 됐는데 조력자 a 씨가 밝힌 내용을 보면 살해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숨지면 변명문을 주요 언론사들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는 거예요. 뭐 조력자 a 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석방은 됐습니다만 경찰은 뭐 단독 범행으로 보고 김 씨의 주관적 신념에 의한 걸로 지금 판단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경찰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보면은 만약 누가 제 친구가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그런 거를 부탁을 했다. 그럼 제가 해야 되는 시민의 의무는 뭡니까. 동료 시민의 의무는 그 사람을 말리는 것뿐만이 아니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공범으로 제가 그걸 들었다는 것만 해도 제가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그런 사람을 풀어줍니까.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하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네트워크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들고 팔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풀어줘야 될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압수수색에서 나온 게 휴대폰이 33개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푸른식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일 한심했던 건 뭐냐 하면은 당적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안 한다 이러면서 법상 안 한다고 그랬는데 뉴욕타임즈는 다 나왔잖아요. 외국 신문에는 이름부터 신상부터 얼굴부터 다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면은 우리 그런 거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 조치를 취해야겠죠. 또 방송 심의에 걸린다. 언론법 어디에 걸린다. 심의한다. 이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축소하려는 시도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적이신 거고요. 네. 이거 좋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저는 이번에 하면서 안두희라고 김구 선생 살해했던 사람이 육군 포병 소위였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가 그거 쏘기 전에 한 8개월 전에 한국 독립당이라고 김구 선생의 정당에 가입을 했어요. 위장 가입한 거죠. 그리고 사련에서 몇 번씩이나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까 결국 그게 안 됐잖아요.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특검으로 가거나 지금 이제 일단은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검찰로 빨리 넘긴 것도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또 이렇게 더 얼버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오늘 검찰이 발표하는 거 보면 막 그 어떻게 하든지 걸리지 않으려고 막 말순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데 더군다나 그 이른바 남기는 글이라고 하는 8장 이거는 절대적으로 발표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 그거를 알아야지 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 저는 검찰에서는 발표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얘기를 아주 세게 해야죠. 네. 지금 뭐 퇴원은 했습니다만. 죄를 하지 말고 일부 남기는 길이 가는 중앙일보라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쓰는 단어들이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쓰는 어휘들 태국계 집회에서 나오는 어휘들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어휘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공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보입니다. 당장 오늘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 4명 중에 3명의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윤영찬 의원만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의원의 탈당 그리고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기 이낙연 대표가 뭐 탈당하게 내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명분 없는 탈당과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를 그동안 말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그리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공동 비대위를 만들어 달라 그건 뭐냐고 자기네 집은 챙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니까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아직 정말 퇴원도 안 한 마당에 당장 오늘 아침까지 시간을 주면서 안 하면 우리는 탈당 선언을 하겠다 이러는 거로 하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마음을 그렇게 정한 사람들을 저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나머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는 당연히 정당 대표로서 국회의원들 다 알아서 해야 될 텐데요. 솔직히는 솔직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윤영찬 의원 안 나갔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일단 새 의원이 얘기한 주장을 보면 양심에 따라서 민심의 바다로 떠난다. 방탄정당 뭐 대권정당 뭐 팬덤 정당 이런 문제점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팬덤을 더 좋아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요. 오히려 그렇다. 독재정당은 국민의힘이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권정당은 대권은 뭐 정당이라고 하면 항상 꿈꿔야 되는 거니까 대권을 지금 꿈꾸면서 나가는 사람이 이낙연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말로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정당에 아니 지금 이거를 더 생각을 해야지 지금 만약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에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좀 잘 보이겠습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도 정말 대권 후보가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보든지 아니면 따로 정말 강력한 정치적인 어필을 모을 만큼 힘을 좀 갖춰보든지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고 설득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 리스크나 이런 거는 검찰에서 이 앞에 지금 나오셨던 분 김경진 의원도 검찰 출신이 누가 아니라고 그럴까 봐 마지막에 또 이재명에 대해서는 막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거 다 검찰이 되게 맞는 리스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검찰 공화국에서 지금 살면서 그 문제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없으면 왜냐하면 그렇고 이번에 이번 선거의 핵심은 아무리 누가 뭐라 뭐라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검찰 공화국 검찰 공화국에 관련된 거고요. 뭐 경제적인 문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문제 검찰 공화국의 문제 민생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남북평화를 지금 깨트리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거 다 dj선생의 요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저기 하는 게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괜찮은 건가 러시요? 뭐가 러시요? 이상민 의원도 탈당을 했고 또 이석한 전 부의장. 이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예고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고가 됐던 일이다. 러시라고. 최근에 다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 러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갔을 때 김한길과 박지원과 같이 갔을 때. 그럴 때는 그건 정확하게 분당의 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대권 후보가 있고 김한길이라고 하는 전 당대표가 있고 당시에 박지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거목이 있고 이랬을 때는 이게 러시가 되는데 지금은 이게 말하자면 힘이 없는 몇 사람들의 자기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가령 지금 다 같이 보면 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상민 의원을 가가지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오선 국회의원이 저렇게 가가지고 아니 김건이 특검 주장하던 사람이 저거 가가지고 한 비대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저거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하다고 여기지. 그걸 갖다가 러시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큰 파급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당 잔류를 선택한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내일 제명 또는 출당 촉구 기자회견이 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누가 해요? 이제 민주당 혁신 행동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아마 잡아놓은 모양이에요. 혁신 행동이 됐든 미래 뭐가 됐든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는 뭐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걸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는 별거 아닙니다. 윤영찬 의원의 당 잔류를 선택한 부분은 또 나름 또 이유가 있었다고 잘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잘한 선택이고 뭐고가 아니라 그거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공천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잔류를 택한 거고. 현근택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 후보 예비후보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 그게 억울어진다 그러면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알게 모르겠습니까? 현근택 변호사 건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 간의 징계 논의한 문자가 공개돼서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성호 의원이 이거 징계를 논의할 당사자나 이런 직책이 없는데 맞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실 부적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특수상황이긴 하잖아요. 지금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대표하고 누가 연결할 만한 상황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정성호 의원한테 부탁을 했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적절했고요. 더군다나 그런 거 들키는 건 절대 정치인이 왜 그렇게 경륜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그거는 이제 윤리위에서 윤리감찰단이 진동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뭐 형근택 예비후보야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저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저기 봤는데 그거는 윤리감찰단에서 좀 판단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일부 성희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희롱이라기보다는요. 저도 여기서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막말이에요. 그리고 무례하고 아주 불쾌한 막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말 술 먹고 뭐 하거나 이렇게 놀리듯이 하는 불쾌한 막말. 그래서 오늘 그 당사자 비서라는 분도 나와서 굉장히 막말에 대해서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본인은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성희롱성 성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저희가 형근택 변호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의 문자가 혹시 일부러 노출시킨 건 아니냐. 윤영찬 의원을 잡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시나리오를 들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런 생각에서 들었어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하도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정성호 의원이 상당히 또 아주 노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윤리감찰단에서 어떻게 어떻게 저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좀 아까 본 방송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거는 성희롱성이라기보다는 아주 불쾌한 막말이고 망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도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말을 했다가 어제 이 발언을 사과하면서 44%를 41%로 수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 팩트체크 나온 거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민주당 전과자 68명 중에 41명이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전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의 중요한 맥락을 좀 놓치고 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오래 몸담았던 분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 앵커님이 요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처음에 시작하셨고 보다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을 많이 하시면서 하세요. 그만큼 많이 느셨다는 겁니다. 이게 칭찬해주신다. 새 덕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빼고 나면 일반 범죄로 보면은 오히려 국힘 쪽이 19%고 민주당은 16%밖에 안 되더라. 확 줄어들더라고요. 확 줄어들. 그러니까 국힘 쪽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약 이거야말로 만약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 계신다면 이런 거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도 가능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정도 사안이고요. 해당 행위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 그런 사람이 만약 민주당 안에 계속 있었으면 공천원커녕입니다. 왜 이런 발언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또 해석의 영역인데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경선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교롭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런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건 본인도 본인도 전과가 전과 이범이세요. 그런 점에서는 또 아주 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저도 공교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왜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대한 혐오 때문에 했다라는 거로 단순하게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긴 좀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정도의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민주당 위원을 168명을 다 정말 이거는 우물이 친받 년 정도가 아니라 저는 칼꽃 년 행위라고 보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하고 나가려고 그러나 아무리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민주당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 이거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러면서 이른바 신당의 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내일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이 예고가 돼 있어서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신당이 이준석 이른바 낙준연대라고 그러면서 둘이 합할 것처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그래도 반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본인은 반윤석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반윤으로 나간 명분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하는 명분도 그렇고 그쪽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대표는 여태까지 윤석열을 별로 비판해 본 적도 없고 반윤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반윤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왜 윤석열과 한동훈하고 그가 같은 발언을 했을까 정말 그러니까 이쪽에 또 하나 시나리오 중에 결국은 이른바 증검다리를 거쳐서 저기를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가능성까지도 내다보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고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김한길이라고 하는 최상의 정치 모략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면 책략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항상 있었는데 왜냐하면 가령 윤석열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총선에는 이낙연이 나와서 분열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떡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떡밥을 뭔가를 던져줘야 될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낙연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국힘 쪽에서는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떡밥을 던졌을 수도 있고요. 그 떡밥을 물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이건 유튜브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단 내일 신당 창당이 예고가 된 상황에서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당장 어떻게 행복을 할 것이냐면 총선이 너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신당의 간판으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일부의 예측대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만드는 당에 합류를 할 것이나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 아마 이거 조금 늦추지 않겠느냐 다음 추정도 늦추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또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신당은 이른바 지지율도 높고 굉장히 앞서 나가 있어요. 지금 가입자도 많이 빠르게 되고 있죠. 진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도가 늦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급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이게 그리고 준비는 각기 다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나설 거냐. 그런데 원래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모험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막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본인이 신당 차리는 게 아니라 아마 원칙과 상식의 세 명이 차리면 거기다가 이름을 얹었다가 진검다리 했다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쪽에서 솔직히는 이낙연 신당을 그렇게 반가워할 일은 없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어떨 때만 반가워하느냐 이낙연 자체는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력도 없고 또 본인이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도 또 많으시고 연배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별로 바라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원칙과 상식의 세 의원은 탐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캐시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현역 국회의원은 당장 현역 국회의원이 오면 힘이 생기죠. 3번이 올라가는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고 선거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 쪽에서 이낙연을 보고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지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제 또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 제3지대 4인방에 나란히 또 앉아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예사로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예사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디서 쿠킹이 되면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그쪽도 보면 양양자는 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캐시가 되죠. 그런데 이제 가령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반가워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가령 뭐 그러니까는 이준석 신당 쪽으로서는 지금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이기 때문에 명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할 게 없다. 그다음에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은 있다. 누가 있냐. 이준석이 있다. 자기네들은 이준석을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세력 자기네들은 2030 세대의 세력이 있다. 크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회사에서 10% 11% 된다. 문제는 돈이 없다. 돈은 현역들이 와서 이걸 좀 해주면 좋겠다. 거기에 이낙연은 솔직히 거추장스럽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계산의 법에 의하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낙준연대는 느슨한 연대로 갈 가능성으로 높게 보시는 것 같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직도 쿠킹이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밥이 될지 죽이 될지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비례대표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구 선거제 지금 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그러니까 만약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같이 합당을 할 겁니다. 거기 선거제에 맞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몸질을 키워서 온 지역에다가 지역구 의원을 내야 그래야지 비례대표도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연동용으로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꼭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다 파면 서로 싸우잖아요. 또 집은 가지고 싸우고 누가 비례대표에 들어가느냐 가지고 싸우고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그냥 따로 따로따로 가면서 느슨하게 해보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해보자. 영남권은 내가 맡을게 호남권은 네가 맡아 수도권은 우리가 맡을게 이래가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봐서 지금 이게 다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밥이 될지 죽이 될지 진밥이 될지 된 밥이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누룽지가 탈 때까지는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비례대표제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월 달까지 가봐야지 결정이 될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보시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들. 여기서 지금 또 발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sns에 폭탄을 던진 분이 국제정사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겠느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이 2021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상찬하면서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진 분이 국제정사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 알았겠냐 얘기한 거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다 잘라야죠. 다 잘라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민경우 경우도 그렇고.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이렇던 분. 그건 노인 폄하가 아니고요. 그건 폄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노인 저주예요. 노인들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저주지. 그거는 뭐 그거는 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나 이번에 이 사안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또 하나 또 하나 뭐 다른 또 사안들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은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사검증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인사검증을 아예 뭐 잘할 것 같더니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위에서 시킨 대로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 경우도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한동훈 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민경우나. 왜냐하면은 거의 뭐 거의 마지막에 막 결정되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 용산이나 국힘 쪽에서 막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은 그냥. 왜냐하면은요. 제가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4나흘만에 간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알기는 어렵죠. 한꺼번에 다 알지 못하지만 전력은 다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체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적어도 중요한 몇 사람은 만나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모여서 한 번은 검증 몇 사람씩이라도 검증하듯이 좀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번 건도 사과와 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또 보시는 거고.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넘기 사안이 아니라고.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이승만을 그렇게 저거 하기 때문에 이승만을 추앙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건가요. 그거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끊임없이 리스크를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점수를 까맣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할 거면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이준석 신당이 이준석 신당이 그렇게 심리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몸집을 키우려고 그러기는 있지만 사실 명분에 있어서는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여러 가지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준석의 하나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 리스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홍범드 장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김구 쪽에 대해서 얘기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인평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검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게 다 이준석의 검증의 칼에 검증의 날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사실 아까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픽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거의 동시에 영입이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입 인사 1호. 박상수 변호사의 여성 모욕 여성 혐오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데려온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책임 소재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혐오 발언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니 이거는 가령 형근택 변호사가 정말 불쾌한 막말을 한 것하고는 완전히 괴가 다른 거예요. 이건 여성 혐오에 이건 완전히 남성 우울주의의 여성 혐오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쌓아놓은 말들이에요. 아직 지우지도 않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영입 인사 3명이 다 이른바 이게 뭐냐 하면 팬클럽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팬클럽 출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약간 말하자면 정치적인 뽕을 맞고 있는 중 아닙니까? 팬들한테 사진 같이 찍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눈에 콩꺼풀이 씌운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이거 금방 눈에 드러납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이거로 하나 그치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전에 몰랐을까?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변에는 누가 쿠킹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번 건도. 본인이 이렇게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항상 내부에서 이거 있잖아 이철규 인사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인사영입위원장이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미 다 해놓은 거죠. 이미 다 해놓은 거를 이미 다 해놓은 거고 이거 보니까 괜찮고 이런 건데 이럴 때 눈에 불을 켜고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은 비대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는 거죠. 아니 뭐 자기 좋대는데 팬클럽처럼 부는데 거기에 뿅 간 거죠. 이번 건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아니 영입인사니까 영입인사는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영입인사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약 공천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공천한다고 하면 문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입까지 하는 거 뭐냐면 태극기 인사를 영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비대위원을 맡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건 비대위원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입인사는 아직 어디다 꽂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공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영입인사 신분이어서. 영입인사 신분이니까 그건 뭐 문제가 있다. 그냥 지정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지금 이거 지금 한참 막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만에 그냥 퇴거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 제2에서 만약 가결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그때는 손 나야죠. 그때는 또 책임을 또 지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만약 영입인사 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정과정에서 무슨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 그럼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있을 수 없죠. 비대위원이 계속해서 문제 일으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 조심해 주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그냥 좀 보기 힘든 꼴이고 대한민국의 2024년에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보기 좋은 꼴들이 아니라서 걱정은 되지만 그러시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도 정치권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서 사실 저도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 오늘 정치와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